고춧가루 이제 신발끈을 다시 더 세게 올라매고 열심히 문당 곳곳을 다니면서 민심의 동향을 살피고 또 군당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밝혀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복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한일 후보로 등록한 손학기입니다. 더 많은 중산층이 행복한 나라 이곳 군당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그러한 각오를 갖고 이번 대보궐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중산층이 많이 좌절하고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는 새로운 사회 그리고 군당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군당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코로나19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